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바이오 핫세븐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시장상 가볍게 체크하자면요. 양대시장 조정권에서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0.01% 상승마감했구요. 코스닥은 0.53% 하락마감했습니다. 자 양대시장에 외국인 대량 매도세 나왔습니다. 기관은 코스피 535억 매수한 반면에 외국인은 쉼없이 사들어오던 코스피에서 1500억 정도 매도 코스닥은요. 좀처럼 매수세가 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664억 그리고 기관도 1137억 매도를 하니 힘없이 더 쳐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구요.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미국 상황도 가볍게 체크하자면요. 양호하게 끝났습니다. 미국 미국 중국 상무부에서 대변인이 미중 간의 양측 단계적으로 고율 관세 취소한다. 라는 소식 때문에 미국도 상승 마감했다. 라는 소식까지 가볍게 전달해 드리구요. 자 전일은 상당히 바이오 쪽에 혼조세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마감까지는 아니거든요. 전일 제가 마감에 캡쳐를 못했는데요. 셀트리온 삼행제 낙폭 3% 이상 낙폭 키우면서 셀트리온이 양호하던 흐름에서 조금 위태로운 상황으로 지금 돌변했구요. HLB 등락 상당히 심합니다. 그죠? 이거 체크하면 되겠구요. 신라제 낙폭 좀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도 상승 중이긴 하나. 바이오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바이오는 아닙니다만 5G 휴대폰 부품 반도체 부품 관련 이런 섹터에서 상당히 기관외국인 차익실현물량 좀 나오는 것 같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코스닥이 어느 한쪽이 강하게 가기보다는 왔다갔다 왔다갔다 막 해요. 여기 있는 동그라미 치는 이런 섹터에서 그죠? 제약바이오가 강하면 나머지 5G 휴대폰 부품 반도체 이런 쪽이 약하고 이쪽이 또 약하면 제약바이오가 강하고 이런 행태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왜 그런가 하면요. 한꺼번에 지수를 많이 여기 다 올라가 버리면 지수가 많이 올라가니까 그렇게는 하기 싫다라는 게 메이즈의 의중인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한번 체크해보죠. 셀트리온이 전일 여기 3일 정도 매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19만6천원 인근 매수할 수 있다 말씀드렸고 발표 전전일 그러니까 장마감 이후에 실적 좋다고 발표난 이후에 20만 천원까지 가더니 확 밀어 그랬습니다. 이야 정말 짜증나는 이 흐름이거든요. 닥트K 4분의 3 손절했습니다. 3%로 가볍게 손절했어요. 왜? 원칙을 칼같이 지켜야죠. 자 240일 지지하고 위로 올라가는 모습 보여줘야만 상승 추세에 전환 성공인데 240일 엔드 20일까지 지지를 할 수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20일까지 그대로 데밀어 버리는 최고 안 좋은 상황이 나왔습니다. 거래량도 좀 섰고요. 외국인 매도도 일방매도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다 손절했습니다. 4분의 1만 남기고 손절했는데 막판에 조금 들어 올렸습니다만 그리고 시간 외에도 조금 들어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힘 빠지는 셀트리온의 주가 흐름이다. 여기 올라가더라도 9만 5천원권 여기 저항을 재빠르게 양봉으로 말아 올려야만 다시 상승 추세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추가로 하루 더 하락 한다면 셀트리온 지지부진한 모습을 바뀔 수 있는데요. 여러가지 면에서 실적도 좋게 나오고 추후상도 나쁘지 않은데요. 하나 뭐다? 너무 많이 올랐다 이겁니다. 단기간에 여러분들 이거는 간과 하셨죠? 얼마가 올랐습니까? 7만원 올랐거든요. 여기 그냥 최저점이다 생각합시다. 7만원 같으면 거의 50% 올랐습니다. 그러면 조정 좀 받는 것이 그리 이상한 상황은 아닙니다. 자 그렇게도 말씀 드렸고 그러나 강하게 올라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아쉬움은 있어요. 여기 정도부터 그냥 한번 피보나치 적용해 볼게요. 18만천원권까지 밀려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38.2% 조정권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밀리면 여기까지 밀릴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추가로 더 하락하면 비중 줄여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엔드 우리 팀원들에게 제시했던 전략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3%밖에 안 빠졌는데 그런 생각 가지지 않고 끊어 끊어 나갑니다. 수익은 잘 끌고 가구요. 손실은 짧게 짧게 해야만 잘하는 트레이딩이다. 다시 한번 더 마음에 새기면서 실행에 옮겼어요. 셀틀은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주춤거려요. 강하게 올라간다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랬습니다. 여기 박스권 왔다갔다 할 가능성이 높다 했는데 별로 안 좋은 모양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형이 가니까 같이 빠졌죠. 2.77%로 하락했는데 밑으로 추가로 더 빠지면 좋지 않습니다. 최근에 셀틀은 삼형제가 수급이 좀 별로에요. 전일 셀틀은 헬스케어도 기관외국인 쌍그리 매도 셀틀은 최근에 보면 한 3그레일 정도는 보면 외국인 4그레일 동안 매도 좀 많이 나오죠.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셀틀은 제약도 잠깐 체크하자면요. MSCI 편출입 관련 이슈가 좀 있어서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그죠? 지나고 난 다음에 편입이 되든 편출이 되든 지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일단은 신규 조건은 금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변동성이 예상되어 있으니까요.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자 HLB가 상당한 특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를 지지하면 현재 양호한 모습이거든요. 일단 전일 14% 전전일이죠. 하락했는데 그대로 말아 올리는 그래도 9%밖에 안됩니다. 그죠? 여기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서 일단 타임. 그러나 이제 오늘 20일을 강하게 돌파해야만 추가로 다시 또 한 20만원권까지 상승 예상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밑으로 쳐져버린다 하면 왔다갔다 왔다갔다 박스권 이룰 가능성은 높다. 자 아무리 세게 가도 여기 정도의 박스권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말입니다. 김상중 버전이요. 그런데 말입니다. 밑으로 깨버렸다 하며 하락의 목표치가 9만원까지도 나온다. 그 부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셀트리온도 13만4천원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러프하게 여기 권역에서 여기까지 밀리면 폭이 14만7천원의 목표치가 나온다. 실제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14만7천원 그죠?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4만4천원 정도 저는 대략 러프하게 그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설마설마 했겠죠? 그러한 목표치가 나올 때 그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HLB라는 종목은 여기서 매수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반등할 때 매수 한 자가 수익을 취할 수 있지 이렇게 꼭대기에서 물려서 이렇게 막 밀리는데 추가 추가 단가 낮춘다고 한다는 사람도 있다는데 결코 잘하는 매매 아니다. 지지권에서 매수해야 되는데 이탈하는 막 이렇게 매도 시그널에서 매수하면 되지 않는다. 라고 다시 한 번 더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께 주지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HLB 생명과학도 HLB보다는 양호한 모습입니다. 왜? 20일에 지지하면서 들어올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HLB 생명과학은 20일 이탈하지 않다면 추가 상승 가능한 모습이다. HLB보다는 더 좋은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쭤만 여쭤만 말씀드립니다. 뭐 길게 다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20일 이탈하는지 20일 지지하면서 올라가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4만원 만약에 20일을 지지하고 올라간다면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4만원권까지도 이렇게 박스권 형성하면서 추후 주가 상황 어디로 변화가 오는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자, 헬릭 스미스 여기 좁은 박스권 안에서 아직까지 방향성 이루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저는 보악권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일종의 삼각수렴이에요. 이렇게 일종의 삼각수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위든 아래든 터지겠죠. 그렇죠? 위든 위든 아래든 터집니다. 위 아래 위 위 아래 하하 둘 중에 하나 터져요. 자, 그러나 최근에 수급이 뭐 나쁘진 않은데 이거 공매도 쇼커브링 물량 정도 아닐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상승 방향으로 완전 좋아서 사들어간다 라고 저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실라젠도 하락하는 중기 추세 60일까지는 돌파했는데 그 이후로 주춤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20일 권력인 17,000원 여기 밑으로 깨고 내려가면 별로 안좋습니다. 만원대까지 밀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강하게 여기 22,000원권 여기 볼린지 밴드 박스 상단 그리고 여기 앞전 직전 고점 부위를 강하게 얼마나 뚫느냐에 따라서 반등을 강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가 결정되는데 마찬가지로 MSCI 편출 대상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십살이 매솟에 들어오고 있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좋게 보고 있는 매지어는 여기 보시면 오일선 이탈도 하지 않고 강하게 래리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만 오일선 이탈하는 장대음복 나오면 차익실현해 나가시는 전략을 구사하셔야지 신규 매수는 오를만큼 올랐기 때문에 W 이상 올랐기 때문에 130% 올랐기 때문에 여기 기준만 해도 고점이니까 신규 접근 하지 마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자 셀리버리도 냉탕 온탕 막 왔다갔다 합니다. 상한가 이후에 상당폭 낙폭 보이는 9% 하락 그 이후에 22%까지 갔다가 4%로 밀렸으면 22% 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루만에 10 몇 프로입니까? 18%의 하락폭이 하루만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꼭대기에서 사지 말하는 겁니다. 셀리버리 가지고 계신 분 밑으로 쳐질 수 있어요. 올성 깨지면 반드시 매도하셔야 돼요. 최근에 수급은 별로입니다. 우리 닥터케이방에 바이오 킬러가 있어요. 야 그죠? 바이오 킬러 성적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냥 바이오만 집중적으로 하고 계신 분 계신데 물론 다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면서 단탐한 바이오로 하고 있는데 그죠? 한번 보실래요? 와우 한국사이버결제 이거 제가 추천해서 7% 하루만에 수익 났습니다. 생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셀리버리 와우 4.7 실리콘웍스 HLB 생명각 이렇게 있죠? 카카오 청산하고 이런 부분들 그죠? 여러분들 여기 안에 들어오시면 수익공개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바이오 킬러 또 먹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 199% 수익률 그죠? HLB 생명과학 그죠? HLB 이렇게 그 뒤쪽으로 제가 일일이 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뒤쪽으로 보시면 매도 타이밍에 매도하고 매수 타이밍에 다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누적적으로 이렇게 수익이 나오거든요. 한번 쭉 훑어보십시오. 이거 연김에 강연액 공연도 하겠습니다. 강연액 고지도 하겠습니다. 11월 23일 토요일인데요. 서울의 생강마루 3층 회의실 7호선 뚝섬 유원 유원지 유원지 인근 하 오늘 왜 개그 개그 모드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망입니다. 빨리 빨리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우리나라 전일 미국 유럽 에서 더이상 중국과의 마찰 보다는 한 단계 한 단계의 협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단계적으로 우호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신고가 랠리를 막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크게 뒤쳐져야 될 이유 하나도 없으니까 시장상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구요. 이제는 여러분들 힘들게 힘들게 주식하시는 날 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웃으면서 할만한 그런 시점 오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구독 안 누르고 방송 시청하고 계신다면 구독 눌러주시구요.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트로 닥트케이 방송 공유 한번 날려주시면 고맙겠구요. 광고 건너뛰기 하면 아무도 안됩니다. 광고 시청 좀 해주십시오. 추천 방송 올려놓을테니깐요. 공부해보시구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닥트케이였습니다. 바이바이 닥트케이였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붙여 hands up set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I don't know insight 끝 that's what I see